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로 그냥 과감하게 그려볼게요. 엄청 과감하게 그냥 진짜 과감하게 자 여기 이 연필 가루가 이렇게 있는데 과감하게 그냥 예전에 뭐 좀 스케치 해놨는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뭔가 자식감 생겼어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쵸? 그냥 해볼게요. 하아 멋있게. 벌써 멋있네 그쵸? 멋있죠?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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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응응. 응응응. 아흫 네. 뭐 금방 그리자 그쵸? 무스크림만 쓰면은 그냥 금방 가세요 멋있죠? 아 또 뭐 이렇게 또 크림데 손에 부동클로 무스크림만 쓰면 안개같은거 보이시죠? 오늘 날씨 많이 덥죠? 거의 여름이 올거같아요 요즘에 나이 드신분들은 몸조심하여 어까도 많이 아프고 인간은 이게 관절이 좋아요 관절에 무리가 안가면서 관절이 좋으니까 집에 쓸 때 아마 시간 쉴 때 애들이 모아 놓은 연필가루로 좀 그려보세요 건강이 좋아져 멋있죠? 맛있죠? 맛있는데? 맛있는데? 크으 크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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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살고있다 저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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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덩어버려 괜찮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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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굉장히 멋있죠? 여기 한 번씩 나무같이 한번 이렇게 더 맛있어 살쾌 삐일것 같대죠? 크으... 멋있어 남이다 다음 양념장 멋있죠? 다 됐어요! 끝! 엄청 쉽죠? 6월이라고 할게요 끝! 멋있다! 괜찮네